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BM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10월 1일 그리고 10월 3일이 여러분들 휴일이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10월 2일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수급이 몰리기에는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4% 상승을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쭉 하락 추세 이어져 오다가 한 번 깊게 파고든 다음에 다시금 그대로 그 깊은 하락을 그대로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의도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8월에 8월 달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났었어요. 이때는 여러분 시장이 정말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9월 돼서 오히려 급락 나오다가 다시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다.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된다? 아, 의도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여러분들 이제는 저점을 짓고 저점 짓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는 똑같아요. 서로 지금 흐름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주식이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같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번 영상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왜 지금 이제 바닥을 찍은 건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관련된 내용들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결국에는 좋은 내용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퍼지게 되고 결국 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마음과 함께 이제 주가를 또 올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여지껏 떨어졌던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성장이 생각보다 더뎠죠. 그리고 결국 이게 성장이 아니라 실적 상승이 아니라 실적 하락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쭉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제 계열사들 전체들 한번 보시면 매출액 수준을 봤을 때 2023년 2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저번 분기 반토막 났죠. 그리고 이번 2분기는 역시 더더욱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망으로도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정말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저번 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해도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이 없이 더욱더 쭉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제는 흐름이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에코프로 비엠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혁신 LFP 양극제를 개발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현대 기아와 그리고 현대 제철과 함께 지금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예전부터 LFP 관련된 개발 내용은 나왔는데 본격적인 개발이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중국의 LFP 배터리를 아주 저가로 잘 생산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쟁이 밀리게 되면서 LFP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EU에서 10월 4일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인상 투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투표 일정이 조금은 변경될 수 있지만 결국 중국 전기차가 유럽적으로 갈 때 10%에서 45%까지도 환율이 아니고 관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LFP 배터리 제조사 대비해서 에코프로 계열사가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앱 계열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에코프로 그리고 GEM이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전구체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차전지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서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처와 함께 MOU를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코프로를 통해서 중국의 원자재 기업들도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기존에 다른 중국 기업적으로 이 GEM이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큰 이익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EM도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든 빠르게 에코프로와 함께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급량이 늘어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도 역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금 150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과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2027년까지 전구체 연간 생산량을 21만 통 규모로 늘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 시설 증설,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자금으로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겠습니까? 대체 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게 된다? 뭐 때문입니까? 아 이제 본격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구나. 지금 뉴스로는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 이제 바닥 지점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섹터가 집중을 받았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이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어땠습니까? 수급이 한 번 올렸다가 다시금 빠지는 흐름,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 곳 잃은 돈, 갈 곳 잃은 수급들이 결국 지금 2차전지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주주분들은요. 지금 이 구간은 어떻다?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 될 수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상승, 상승에 대비해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다이렉트로 쭉 그대로 오르기만 하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주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적절한 고점에 왔을 때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실현을 하고요. 적절한 저점이 왔을 때 다시금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유연한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확실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매매 타점을 보시고 매매 매수 매도를 하시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로 좋은 타점을 잡았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타점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테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주주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냐? 이 반등 시점만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추세가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이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타점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에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타점 관련된 정보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당연히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0% 무료니까 돈 드는 과정 없으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니까요.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투자하실 분들 우리 저와 같이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한 달, 두 달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안내, 타점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10월 10일에 이제 머스크에서 발표를 하고 아, 머스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되냐. 로보 택시 컨셉카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지는 최근의 캐즙 얘기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어떤 그런 혁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혁신은 단연코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로의 수요가 정말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에코프로, 에코프로BM의 수요, 실적 역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발표가 되는 것이 에코프로, 에코프로BM에도 아주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덩달아 여러분, 현대차와 함께 이 LFP 개발을 위해서 에코프로가 협력을 하게 됐는데 현대차 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 KT. 자, 통신사죠. 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까? 결국 자율주행과 6G 협력 시너지 때문에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현대차도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깜짝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2차든지 관련주는 그때야말로 폭발적으로 또 주가가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미리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요. 그때그때 변동성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각각 타점 대응해 나가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